존 폴리드리 1795년 빛과 함께 태양 1820년 스스로 어둠 속으로 살았습니다 이제야 뱀파이어 트레일의 재판본이 나왔어 바이러니라는 이름은 삭제됐지만 해석하기로 존 폴리드리라는 이름은 여전히 없어 작가 이름이 지워진 듯 태어날 이야기라고 해서 난 말야 나중에 시간이 글러 이 이야기의 주인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더 뱀파이어 트레일의 처사 존 윌레엄 폴리드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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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